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36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째 유형별 문제구요. 1-2, 1-3으로 이어지며 1908번 문제구요.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거죠. I want everything by tomorrow. 기준시점이죠. 내일까지는 모든게. 여기 2b같은거 안쓰고 그냥 형사로 충분합니다. 아무튼 나는 모든 것이 equal ready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거 이게 맞는 표현인거죠. the job having done. 안되죠. job이 뭘 하긴 뭘해요. 해짐을 당해져야 되겠죠. 독립분사구문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의 주어가 다르죠. 그렇지만 수동문이 되니까 the job having been done이 되어야 되겠죠. 노동자들은 꾸려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 to perfect will은 from the most죠. 좀. most는 나방도 되고 나방으로 인한 좀이에요. 좀. 좀으로부터 울 옷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되요. 데이가. 이 데이가 받는 것은 뭐 사람은 아니고 should be store 저장되어야 되는걸로 보니까 데이는 당연히 에. 울릉크로스죠. 그러면 안되겠죠. 당연히 이게 뭐 독립. 아니. 저기 뭐에요. 부정사구문을 위배하고 있는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to protect them from most 쓴 다음에 울릉크로스 should be stored very carefully. 이런식으로 써야 되겠죠.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has been 너무나 자주 묘사되어서 수동이 되어야 되겠죠. 현상이 지가 뭘 묘사해. 묘사됨을 당해야죠. has been described so often. 자주 연상이 되다 되어서 자주 묘사되다 보니까 to be no further questions on the subject. 그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억구 는 필요가 없다. 이런거죠. 자. 뭐. 다 한거 같구요. 또 내려가보죠. want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나 형용사가 오는거 오다시 인형식이라 그러는거에요. 아직 문형식을 오다오 형식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the job having done은 having been done이 되어야 되겠죠. 주어가 다른 독립분사구문인데 수동해야 되고 they should be를 we should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는 제가 to protect them으로 해놓고 wooden close으로 바꿀 수도 있죠. 지금은 현수부정사가 되어서 곤란한거죠. has been described 되죠. 자.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그 유명한 오형식입니다. 우리가 성문종업연어의 오형식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문법의 오형식이고 현대 칠형식이 있고 구형식 또는 칠형식이 있다가 다시 현대 오형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오형식이 이제 개수가 여러가지가 되는거죠. 크게는 오형식으로 나누고 동서대의 목적어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목적어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목적표 object complement가 따를 때 이 동사를 복합타동사라고 얘기해요. complex transitive verb라고 vcit라고 쓸 수도 있는데 목적교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복합타동사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가 온다 그랬는데 she made me happy 해피가 형용사죠. 그래서 사실 뭐 쉽게 형용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좀 다뤄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하는거 있죠. something to drink 말할거 뭐 이러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온 경우라 그랬는데 adj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사실은 ap라고도 얘기해요. adjp 또는 ap라고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영어에 그 어휘 항목은 4가지가 있는데요. 암튼 형용사는 형용사 구가 될 수 있어요. she made happy 다음에 뭐 해피 위드가 뭐 뭐 이하가 쭉 나온다든지 뒤에 뭐가 붙어서 길게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전체가 우두머리가 뭐냐 이거죠. 이 전체가 우두머리가 뭐냐 형용사에요. 이것을 현대문법에서 말하는 형용사구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형용사라고 한거에요. 근데 np는 그대로 썼네요. she made me made her his wife죠. 이걸 noun prices 명사구라고 얘기해요. 전통문법의 명사구는 이런걸 명사구로죠. i want to kiss her to kiss her가 세 단어가 뭐였죠. 그게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통문법을 즉 성문종합용어의 명사구에요. 그러나 his wife를 보면 두 단어로 만들어졌죠.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유한정사는 우두머리가 아니고 여기서 우두머리는 와이프가 우두머리에요. 원소 두개짜리 명사구죠. 이런 것을 현대문법의 명사구라고 그래요. 구 구조문법이라고 그래요. praise structure grammar라고 얘기해요. 구 구조문법이 현대문법의 구에요. 그래서 이게 his wife는 명사구가 되는거에요. 이런 것을 현대문법에 명사라 그래도 되고 명사구라고 봐도 되는거에요. 만약 우리가 한 단어 girls가 나왔어요. 만약에 girls가 나오면 자체로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단위로 보면 명사구가 되는거에요. 물론 원소 한개짜리 명사구죠. 집합은 구는 집합이니까 단어의 집합이죠. 하나 원소가 하나짜리인 것도 구라고 얘기하는거에요. girls는 명사도 되고 명사구도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으로 명사구가 온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쓴거죠. 뭐 이해되시겠죠. 뭐 그런정도를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나온 다음에 s나 for가 중간에 전차가 끼는거에요. 뒤에 형용사구나 명사구가 오는거죠. a brother가 나왔죠. brother는 명사구죠. a 플러스 명사니까 명사구죠. 명사구가 온거에요. 그 사이에 equal 표시형으로 s를 쓰는거죠. equal 관계를 표시하는 전차가 오는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자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목적의 다음에 pp가 나오는 기억이 있어요. prepositional prices 라고 하는건데 전차구라고 그래요. 뭔 소리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언더테이블이 있으면요. 이거는 명사죠. 명사구 또는 이거는 전차죠. 전차가 전차의 목적을 취하는거에요. 그래서 누가 더 우드몰이냐 전차가 더 우드몰이라고 보는거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 둘 셋 단어가 모였는데 이건 전차구라고 얘기하는거에요. 근데 그가 놓는 행위를 해서 결국은 check equal 위치상의 테이블위가 된거죠. 이게 전차구가 위치상의 equal 관계를 나타내는 전차가 목적보호로 오는 경우가 있는거죠. 아 이것은 전통문법에서 따지지 않는 문법이죠. 더부기 언더테이블은 현대문법에서는 일형식 위치보호라고 얘기하는거고 이건 목적격 위치보호가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따르는 경우인데 이 힘은 원투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키스의 음상에 주어져. 이런 형태를 이뤘을 때 요거를 목적격 보러 왔다고 얘기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나왔죠. 강제적 사역이네요. 내가 맨날 훔치는 상황을 훔치는 상황을 붙잡은거에요. 그래서 목적 보러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죠. he has his head cut up 머리가 잘려졌다는거죠.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러 오는거에요. 이렇게 공부 공부 투 위치 거기에 throughout my school boy 학창시절에 I was much addicted to 거기에 중독되기다시피 했는데 was that was what I call 내가 뭐뭐라고 writing history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다. what 은 양쪽 제자리 찾기죠. was 보면서 여기 called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죠. 근데 call은 call ab 그냥 쓰는거에요. call 다음에 여기에 안써야 되겠죠. 애쓸을 쓰지 않고 call ab 그냥 써야 돼요. addicted to 는 to which 가 동반 이동 한거 자 그러면 가서 더 자세히 배우기죠. 오다시 일형식 또는 오다시 일형식 과 이영식 이에요. 별거 없어요. 형사가 나르냐 명사가 따르냐 그런 것 뿐이죠. think believe you pronounce 단언 hold 생각 find 경험 판결 see 선언 등등 많죠. I think 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I find the task 나는 그 일이 어려워 어렵다고 여겨 경험으로 알아서 알게 된 것은 find 를 쓰는 거에요. 어렵다고 여긴다. The jury found the accused 피고인이 guilty 라고 equal guilty 라고 판결한 거죠. 콜 부르다 죠. 일렉트는 선출하다. 크라운 왕이 올리다. 이름 붙이다. 세리명을 붙이자. 크리슨 베프타이즈 이런 거죠. Just call me Jason 그냥 Jason 이라고 부러 Let's just call it 이거 하루라고 하자. 하루를 맞췄다고 하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make render send drive turn get 이런 것들은 변화형들이에요. 바꾸는 것들이죠. 이것도 원하는 것도 바꾸는 형태가 많아요. He's making me crazy 나를 equal 미치게 만든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의 무례함이 render는 여러가지 뜻이지만 지금 made 하고 같은 뜻이에요. 나를 할 말이 없는 상대로 결과적으로 만들었다. She will send me made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미치게 보내버린 거예요. drive 달려보낸 거죠. send drive 점점 강해지죠. 찬바람이 나뭇이 밝게 붉게 바꿨다. 이런 거죠. I got everything ready 나는 모든 것에 준비되길 원해. I got everything ready by to 2시까지 준비되길 원해. 아까 요 문제가 나왔죠. I like my 커피 커피가 뜨거운 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거죠. keep leave hold 5형식 지속형 인거죠. your hands clean 손 equal clean 하게 유지 하라는 거죠. keep me posted 나에게 계속 알려준 상태가 되다. 이런 거죠. you better leave it unsaid 그거 안만한 상태로 그냥 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뭐 소리짓다 울부짓다 울다 일 애쓰다 스윙 흔들다 쉑 열다 푸쉬 밀다 프립 티컥 하는 거죠. 낙 때리다 스윙 쓸다 페인트 칠하다 셋 프리 뭐뭇을 프리한 상태로 두 개 하는 거죠. I left myself 나는 웃다가 myself is sick 가 된 거죠. 나 웃다가 스스로를 아프게 했다는 이건 지격 이죠. 이걸 뭐 우리말로 나는 포복 절도 할 지경 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울다가 스스로를 이퀄 브라인드 하게 만든 거죠. 울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했다. 울다 안 보일 지경 이었다. 밀어서 이퀄 오픈 인거죠. 그는 죄수들을 이퀄 프리한 상태로 놓아준 거죠. 그 다음에 make clear make certain make sure 있는데 did I make myself clear 내 말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죠. equal clear 가 됐냐 이런 거죠. he has made it clear 이때 감옥 쪽을 꼭 씁니다. 대절 대절은 the use of chemical weapon 화학 무기 사용은 안된다. 레드라인 이따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I will make sure I will certain 요거는 감옥쪽을 쓰지 않아요. 목적 보호를 그냥 쓰고 대절은 뒤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I will make certain you get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현지형을 썼을까 그러는데 이렇게 make sure 나 make certain 이 나오면 보통 will 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 현지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가 일자리를 미래로 넣어서 얻게 되도록 이라고 해석했죠. 꼭 아셔야 됩니다. 얻게 되도록 여기 get을 너는 얻는다 아니면 얻게 되도록 이렇게 미래를 써서 will get인 거야. 근데 will get보다는 그냥 현지형으로 훨씬 더 많아. 과거가 되더라도 I made sure 이렇게 과거형이 돼도 여기가 you would get보다는 그냥 you got the job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